있지만은 전혀 관계없는 손발이나 귀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반응점이에요. 거기 눌러서 해당 부위가 아프면은 그 장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료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치료할 때 보면은 물론 급성병일 때는 그 부분을 좀 피해서 치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장이 굉장히 아프거나 급체에 오면은 눌러서도 아픈 경우가 있어요. 배가. 여기가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위쪽에 치료 안 하고요. 손발을 따거나 귀를 치료해서 일단은 위장에 있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나서 2차적으로 위장을 치료를 한다는 거죠. 왜 또 우리가 혓바늘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혓바늘이 나거나 혀가 좀 까칠까칠해지면은 피부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기기 마련인데 사실 이게 장기에도 보내는 이상신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한의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한의사들이 보통 보는 두 가지가 일단 진맥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혀의 상태를 보는데 혀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색깔을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안색으로 건강을 살피기도 하지만 안색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여름에 얼굴이 타면 색깔이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혀는 타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혈액의 색깔이 가장 투명하게 몸 밖으로 나타나는 곳이 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혀가 잡빛이 띄는 사람이 있어요. 보랏빛. 보랏빛을 띄는 사람은 혈액이 좀 탁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몸 안에 있는 어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혈액이 아니라 뭉쳐있는 혈액이 많은 상태고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생리혈혈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많이 지고 색깔이 잡빛을 찌는 경우가 많고요. 혀의 상태가 노랗게 색깔이 백태가 끼지 않고 노랗게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경우는 몸 안에 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술 담배를 많이 하신다든지 고열내양에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열받을 일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혓바늘이 자주 돋거나 아니면 치은이라고 혀 끝에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세균이 감염되거나 지나치게 내 몸이 피로하다고 볼 수 있고 암 환자들은 말기 상태에 가면 흑태가 껴요. 까만태. 평소에 정상적인 혀의 상태는 이게 맑은 선홍색.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혈액의 깨끗한 상태의 혀빛을 띄면서 백태가 살짝 껴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 백태가 마지막에는 까만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을 보면 흑태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주변에 흑태가 끼거나 노란색의 태가 끼는 경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댁에 가시면 또 남편 오시면 관심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손톱을 내가 언제 깎아줬던가. 우리 아내 손톱을 언제 깎아줬던가 생각해 보시고 귀도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서 접어도 보시면서 귓보를 만져주시면서 한번 관심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회가 올지 몰랐습니다. 우리 세 분 MC를 문진해 주신다고 그래요. 참 이런 복이 있네요. 그러면 나가서 문진을 차례차례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장유유서에 입각해서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장유유서에 입각해서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만 주부 조형자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힘든 거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장만 보고 와도 멀리 안 나갔다가 집 밖에만 조금 나갔다 오면 피곤하고요. 눈이 뻑뻑하고요. 나른하고요. 기운도 없고요. 그냥 헛떨 때는 갑자기 훅 더워. 강도가 올라와서 창문도 확 열고요. 이게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에어컨 바람 맞뜨고 있다가 훅 올라오고요.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요.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요? 네. 그 유명한 58년 개. 아무래도 우리 주부님은 지금 폐경을 지나고 나시면서 갱년기 현상을 혹독하게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2년 됐어요. 이렇게 갱년기 현상이 올 때는 사실은 집에서 평소에 여성 호르몬을 잘 보충을 해줘서 섭취를 잘 해주셨으면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갱년기 현상이라도 적은 게임 candidatos에 꼽는 게임 Moe장입니다. 감사합니다.